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왜왜왜왜? 왈왜왜왜왜? 왈왜왜왜? 만수만둡빵? 만수만둡빵? 더머시기 전에 더머시기 전에 더머시기 전에 알려줘 3, 2, 1, 하아! 나비는 왜? 아, 잘 올려라! 지도 좀 볼까? 어디 보자 흠, 여기쯤인가? 나는 보물을 찾아다니는 해적 선적! 우리는 사나무쪭! 하늘 해적 땅! 퐁팍팍! 퐁팍팍! 뿜바다 뿜바다 뿜바야! 뿜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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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바야! 뿜바다 뿜바다 뿜바야라! 우르르팍팍 천둥방네 두려워시냐다! 보물 찾아 보물 찾아 만드는 걸 한다! 뿜바다 뿜바다 뿜바야! 오늘은 어떤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구슬 모양이면 좋은데 말이지 좋은데 말이지 으아, 구짜다! 제가 데려다 줄게 너, 이봐!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만두머리 조심해! 무조건 가자! 으아, 왕만두 탈냐! 새벽만두 탈냐! 으아! 으응? 우와, 색깔이 예쁘다! 크, 이 향기로운 냄새 킁킁킁킁 와우, 너도 만두니? 아니, 나는 꽃인데 우와, 꽃 속엔 만두처럼 고기나 해물이 아니라 딴 게 들어있네 고기라니, 땡! 꽃 속엔 달콤한 꿀이 들어있다구 그럼 꿀만두? 헤헤! 꽃, 꽃, 꽃! 그냥 꽃! 어, 손님 온다! 꽃들아! 활짝 피어날 시간이야! 손님이 누구? 팔랑팔랑 나비 꽃이 찾아왔어요 팔랑팔랑 나비 꽃이 찾아왔어요 나비, 나비, 나비 팔랑팔랑 나비 입구를 따라왔어요 나비, 나비, 나비 어떤 꽃에 앉을까 팔랑팔랑 나비 향기 좋은 꽃을 팔랑팔랑 뾰로로 나비, 나비, 나비 나비 아하! 꽃의 손님은 나비였구나! 안녕! 난 꽃을 무척 좋아하는 나비야 나비들은 꽃에 들어있는 꿀을 쭉쭉 빨아먹어 잎이 빨대처럼 생겼거든 빨대? 주스 먹을 때 쓰는 거? 맞아! 보통 때는 요렇게 주둥이를 둥글게 말고 있다가 먹이 먹을 땐 주둥이를 쭉 뻗어서 쭉쭉 빨아먹는다고 휴! 바로 이 맛이야! 꿀맛이 끝내줘요 근데 꽃에 꿀 있는 것은 어떻게 찾아? 궁금해?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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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만두!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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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만두 궁금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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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 만두 궁금해 만두 궁금해 만두 만두 나비는 꿀이 있는 곳을 어떻게 찾을까? 내가 문제를 낼게. 도전할래? 나비의 첫 번째 문제! 나비는 입 말고 다른 데로도 맛을 느낄 수 있어. 어디게? 고기를 줄게. 2번, 눈. 2번, 날개. 3번, 발. 음, 눈. 땡땡땡. 정답은 발. 으악! 발로 맛을 느낀다고? 응, 나비는 꽃에 앉으면 발로 맛을 먼저 보고 맛있는 꿀인지 확인하고 나서 말대입으로 쭉쭉 빨아먹는다고. 저기, 실례 되는 질문이긴 한데 발냄새는 어쩌? 땡! 나비는 발냄새 안 나. 근데 만두 너희도 꿀 찾으러 왔어? 아니, 난 봄을 찾으러 왔지. 만두 해적 선장이니까. 이런 봄을 본 적 있나? 본 적 있지. 따라와. 으악! 같이 가! 으악! 찾았다, 봄을! 으악! 당장 멈춰! 내 아기를 누가 훔쳐가! 아기? 응. 이건 보석이 아니라 큰 멋쟁이 나비가 낳은 알이라고. 에? 나비의 아기? 근데 왜 나비랑 하나도 안 닮았어? 걱정 마. 곧 닮게 될 거야. 나비는 변신 마법사거든. 변신 마법사? 응. 태어나서 나비가 될 때까지 여러 번 변신을 하거든. 으악! 탈랑탈랑 나비, 뼈로는 변신 마법사.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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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록 태어난 내 발냄새.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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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비로 멈치. 점점 점점 사라지. 탈랑탈랑 나비, 뼈로는 변신.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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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우리 나비 애벌레들은 변신도 잘하지만 위장술도 뛰어나. 위장술? 그게 뭔데?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변장을 하는 거야.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게. 호랑나비의 애벌레 위장술은 재밌어. 뭔데, 뭔데?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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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내가 두 번째 문제를 낼게. 맞춰봐. 나비의 두 번째 문제. 호랑나비 애벌레는 뭘 닮았을까? 1번 보석. 2번 빵. 3번 새똥. 에이, 설마 새똥은 안 됐지? 맞아. 호랑나비 애벌레는 새똥을 닮았어. 충격. 그렇게 못생겨서 어쩔? 똥을 닮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새나 사마귀가 잡아먹으러 왔다가 똥인 줄 알고 그냥 가버리거든. 나도 자존심이 있는 새라고. 지지지지. 똥은 안 먹어. 안 먹어. 그래도 똥을 닮은 건 좀 거시기한데. 걱정 마. 나비 애벌레는 변신 마법사라고 했잖아. 시간이 지나면 아주아주 멋지게 변신하니까. 셋, 둘, 하나, 변신! 우와! 호랑나비 멋지다! 오늘 나비에 대해 알게 된 거 정비해볼 시간! 산투의 생물 경험! 나비는 빨대처럼 생긴 입으로 불을 쩍쩍 빨아먹는다. 와, 불을 만도 하지. 나비는 변신 마법사다.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를 지나 팔랑팔랑 나비로 변신한다. 와, 신기할 만도 하지. 호랑나비 애벌레는 천척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생김새가 색동을 담는다. 우와! 호랑나비 만두 하지! 뭉클의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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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클의 만두 만두 만두의 호기심은 계속된다 쭈욱 이러다 1950s 감사합니다.